한 번씩 그런거 있는데 오히려 혼자 보는게 편해 영화는 게다가 투스화치되면 또 짱나기 때문에 무조건 넥찍고 갑니다 효영이형 야놀자 VIP였다고요? 날 쪼가지고 왜 이렇게 좋아해 날 쪼야 나 진짜 같은데 저거 형? 그는 야놀자야 난 야놀자를 해본 적이 없어 근데 우리 게이머 때는 어쩔 수 없었어 집이 없기 때문에 숙소라서 무조건 미네랄멀티넥 할지 가스멀티넥 할지 이거 좀 빨리 나왔어요 이거 센터멀티일수도 있어 센터멀티죠 이거 아마도 지금 11일인데 왜냐면 제가 연습을 했거든요 이거 빨리 나온거에요 진짜 빨리 나온거에요 이 웹은 원래 빨리 나와야되는데 그 오빠가 더 빨리 나왔어요 원래 라바 찍고 나오는데 이 웹은 진짜 빨리 나와 영어가 아주 잘하나 무난하게 하면 안좋습니다 이 웹이 무난히 져 왜 저는 배민얘기 할사람들 배민얘기를 왜이렇게 하세요 여러분들 왜 왜 자기들만들먹는거에 그렇게 갖다대세요 영어 배민에 거의 1억섰다는 소문이 있던데 아 저 못보고있어요 산타올까봐 진짜로 1억까지나요 난 진짜 많이 썼을거같은데 몇천은 썼을거같아요 몇천은 무조건 썼겠다 보통사람들은 몇백씩 그냥 썼다고 하니깐 그치 일단 이거 막을수록 드러누러 좀 막았습니다 이러면 이제 투프로브로 본진 서치해야돼 와 맞죠 해찬이 지어질거야 그래도 뒷중에 그래도 서치 자체로 잘하네 예상이 되요 이 맵은 그쵸 다 확인한다 9시 찍었어요 일단 와 근데 빨리 들이킨게 크긴 크다 이게 와 빨리 들이키는 바람에 이거는 뭐 들켰죠 그쵸 봤죠 보고 그냥 뺀거에요 짭제는 온님한테 이런거 준비했나요 히드라덴하고 럭커 이런걸로 했는데 아 럭커 이게 저도 근데 잘 모르겠어요 뭐할지 럭커긴 했는데 뭔가 해찬이 9시에다 피면 최저가가 안되잖아 그쵸 그래서 나는 이제 별로라고 생각하긴 했는데 어 어쩔 수 없어 맵이 이게 투해찬이기 때문에 테크틀이 뭐 쫄 필요가 없어요 원래 여기가 서치 안되면 스테게이트 포즈짓고 본질 앞마당 캐논 지어야 되거든 음 뮤탈 때문에 음 럭커다 아 이거 히덴 일단 또 가스도 안달면 이게 원해처리 뮤탈 생각할 필요가 없거든 그러게요 이러면 럭커인거 거의 이러면 그냥 커러버하면서 캐노받은 되는거 아닌가 그치 무조건 걸어보죠 무조건 불토는 나는 근데 여기 멀티를 못찾았어 아 진짜 많이 안해봐가지고 어 멀티를 못찾아서 그래서 이제 당하긴 했는데 결국엔 이긴 이겼지 게임을 어 당해도 이겨요? 그럼 한마디로 빌드가 안 좋네요 당해도 이기면 그래서 이제 내가 뭐라고 했지 너무 콤보가 없다 음 빨리빨리 와야되는데 너무 콤보 없어도 편하다 그냥 막기만하면 이기는 상황이라 음 뭔가 좀 더 앞당겨야된다 음 지금 이미 들켰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대놓고 하는데요 거의 대놓고 하지 스타게이트에 포즈까지 지시겠죠 로보랑 어 근데 뭐 아무것도 없다 보고 보고 뭐 포즈 지우려고 하면 이거 참사거든 설마 포즈가 지워가려고 하나 아 있나보다 있네 밑에 그렇죠 이게 베스트 대처죠 이런거 가스 좀 빼주면 좋아요 그렇지 그렇지 너무 지금 가스가 최악화가 안 돼 어 저거 뭐야 저글링 막아놨어 이야 입구 캐럭까지 와 입구 캐럭 좋다 야 녹화가 나 빠르긴 빠르거든 어 뭐해 어 얘 연습에 이거 플레즈마는 살짝 배제한감이 있네 아니 저희들이랑 사미들이랑 의미가 없잖아요 지금 어 저번에 이제 컨셉 때문에 뽑은 것 같은데 왼쪽에 손 까기 어 이거 깨버리면 어 아니 타이밍 좀 느린데 아니 이거 이거 유용한거 아니에요 지금 어 생까면 이거 근데 이거 지금 깨도 아 아 오 어 아 어 어 뭐 어 어 어 어 어 잠깐만 안 돼 어 어 어 많이 어 쉬 아 여기서 점심 나가는 것 로봇링이 깨지잖아 어? 링? 링을 아껴야 되었거든 지금? 링을 아껴야 되었거든 링을 아껴야되었으면 됐는데 이렇게 아껴야 되었거든 그렇지. 그래도 지금 예매한데 여기서 또 필살기를 준비합니다 피드락? 드락같은거요? 에스파이어 할거야 근데 여기도 어 여기도 아껴어주고 이 생각 하긴 했어요 여기 양방으로 뚫어서 가는 거 그냥 두부 치는 게 나을 거 같으면 들을텐데 이게 양방 치면 막기 좀 까다롭지 않나요? 에스파 입장에서도? 난 그래서 난 저쪽에다 불타 안지어 어? 이게 3댁 지었는데? 오 피드락 바로까지 했고 아홉씨도 지금 통장 비어있죠? 우와 이제 아홉씨가 또 잘 깨져요 아 이거 졌다 축이 아니 이거 뭐야 아니 목막 막을 게 없어 지금 미영 씨도 안 올라갔잖아 3댁을 왜 지었지? 아 여기다 좀 지어놨구나 어? 프로브? 아 프로브? 프로브? 야! 아니 플라즈마즈 기본 빌드 아닌가? 거의 그렇지 이거는 렌탈이 제대로 나갔는데 근데 지금 정신이 없어 풀트도 아 예 저도 솔직히 길쭉해보고 이런 생각이 많이 해요 어 근데 얘도 테란 없었으면 얘도 큰일 났었고 얘도 테란 몰빵이에요 테란점 아 저 그전 진짜 너무 액한 것 같아 얘도 볼 때마다 느끼는데 아 무슨 뭐야 이 경기력이 이게 저 그전 그니까 3댁 왜 지웠어 저기 너무 안 좋잖아 이 3댁 왜 지은 거야? 저는 이런 게임 보면 좀 화내요 저는 그래도 이게 8경전 게임인데 아 이거 좀 좀 준비할 같은 팀편의 사람 입장으로서 아 영어는 뭐 그럴만한 말을 할 자격이 됐다 이 3댁 이거 끝났죠 이 3댁도 끝났죠? 아 왜 이렇게 없어요? 하하하하 이건 난 3댁 왜 지은지 모르겠는데 하하하하 누가 네가 올라와야 된다고 하하하하 뭐하는 거야 하하하하 이러면 거의 3대0이거든요 아 이건 뭐야 이거 2댁 져버리면 1댁이 없지 또 R에서 이거 스테이지 다면 허영 왜 못 막아? 런커가 세워둘어. 얘도 지금 전승이네. 대회 때 보니까 뭔가 있어보여는데? 뭔가 원각해 보이는데? 뭔가 원각해 보이는데? 허세어가 저번에 금방 웃어. 근데 6시의 멀티가 너무 에바 아니야? 인간적으로. 얘도 이기면 못 이겼나 봐.